5월 어린이날을 맞아 고양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킨텍스에서 열린 키즈락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체험학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고양시 어린이집 아동 2,5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부스 등을 즐겼습니다. 연합회 측은 미세먼지 이슈를 고려해 매년 야외 잔디구장에서 마련됐던 어린이날 행사 장소를 바꿔 실내에서 열리는 지역행사로 연계했다고 밝혔습니다.